인형뽑기 도오지 가요 테르니쿠 아니지 여기 어디고? 공농 쪽에 인형뽑기 앞에 열쇠 두개 주인하고싶을래 전자봉 같은 찾았다 입만 계속 추고본다면 여기서 또 사장님이 주장을 여쇠 두개는 뽑고 가야되거든요 공짜배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공기 아 좋아 올리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 올라갔다 고스란히 잘나줘 오 하다 하다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올려 8초 남았어 천천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안돼 안돼 뭐하는거지 이거? 뭐야 오빠가 해볼래 뭐해줬지 흰색 지방이 왼쪽에 아니 아니요 흰색 지방이라니까 이거 흰색 지방 뭐지? 아무것도 잡아라 그냥 타처리 치고 타처리 치고 그래 인생 지방이 오빠가 좀 해볼까? 오빠가 해봐 주연이가 돈을 그냥 버리는거 같아서 공기를 잡아버렸네 가람하게 들어갑니다 오 잡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생각보다 힘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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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약간 몇번 잡으면 한번 못 잡게 하고 이런거 같지 않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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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지 이거는 공잡이 올려줘야지 사장님이 몇번 남았어? 한 번? 안 밀려 그렇네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마리 잡았다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그렇네 5천원 더 쓸거야? 내가 뽑고가 아닌데 뭐야 한 번 넘았어? 아니구나 뭘 뽑지? 5천원 더 써야될거 같은데 토토로 잘 안 뽑히겠지? 토토로 잘 안 뽑힐거 같기도 하고 무엇을 뽑을까 무엇을 뽑을까 12번 10번이네 여기는 아 그래? 아예 보너스가 없네 오! 토토로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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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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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뽑겠다 돈 새로 넣었을때 한 번에 많이 밀어줘 오우 또! 또! 사보고 왔다 영상 한번 끊었다가 지방이 잡았다 오! 또 올릴거 아 이상하게 올려 아 이상하게 올려 이제 풍릉 지방이 있네 동랭이 따라 잡았다 와이렉크 끄는거 잘 걸리노 오케이 오! 또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지겠다 아 여기 턱이 있네 아 그래? 지방이 있다고 아 이거 떨어진다 아 이거 떨어진다 어 그냥 갔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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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직 좀 더 해야지 토토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앞에 예 떨어질 것 같은데 오케이 응 안돼 잡았다 잡았다 더우 잡았다 아이 나 해볼래 해볼래? 귀엽게 귀요미 해봐 턱이 claro 싸웠다 잡았다 올릴 것 같은데 이거는? 4번이 뭐야 근데? 몰라 되게 잘 어울렸어 밀어주는 것 같아 잡아봐야 돼 흰색도 엎드려있는 것 같아 잡아놔 잡아놔 놓는 거 아니야? 다시 잡아봐 저 흰색 다시 잡으면 되겠다 됐어 하나 올리면 1번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응 괜찮겠지? 응 잘 잡았다 과연 아 잘났다 한 번 안 밀어주네 천천히 해보자 응 왜 누가 잡지 빨간색 잡아놔 얘 빨간색 잡아놔 아니야 아니야 파란색 꺼놔 잡으려고? 꼼색? 잡으려고 잡으려던 게 아닌데 꼼색 꺼놔 잡으면 되겠다 한 번 남았어 아 일단 잡아놔 어 안돼 꼼색 꺼놔 잡 이상하게 밀려 괜찮아 괜찮아 꼼색 꺼놔 잡 턱이 있어서 원래 어쩔 수 없다 잡아놔 아 잡았다 잡았어 덫수로 올라갔네 에이구 이게 이게 턱이 있어서 안되니 이거 한 번 꺼내볼까? 아니 만원만 사봅시다 만원씩이나 이번엔 토토를 하자 이쪽에 잡을게 없다 토토를 한 번 해보자 토토를 한 번 해보자 토토를 하자 만원 또 집어넣고 이거 뭐 뭐 말하노 이거 아 됐다 아 먹을 것처럼 하네 아니 도토를 다 잡힐래 나 아니 처음 시작을 때 힘이 세더라구 여기에 좀 많이 밀어지던데 오늘 좀 앞에 턱 있네 ме 응 턱 있으니까 어 하면 어떻게 잡을까 뭐 어 잘 잡히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좋은데 생각보다 토토를 것도 괜찮을 수도 오 토토를 좋은데 어떻게 잡을 haciendo 어 어구 토토를 안 많이 밀렸어 토토를 토토를 있죠 지방이 떨어지네요 이제 아 이거는 생각보다 높네 너 앞에 있는 토토로 잡을까? 그거? 좋아 좋아 어 또 크다 거대하다 아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 얘 말고 위에서 다 뽑아간다 차발 잡아야 돼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렇다 다른 애 없나? 아니 그게 앞에 있는지 배꼬미? 아니 아니 그 앞에 어 볼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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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떨어지겠다 오케이 배꼬미 이제 떨어지겠다 이제 떨어진다 열 몇번 남았어? 열 네네번 아 만원 넣었지 만원 이십회야 응 에잇 떨어지겠네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 오빠 몇번 가지만 할까? 그래 앞에 있는 저거 아니면 이거? 응 벽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쪽은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럼 이거 열쇠가 이쪽에 있어서 잘 yet 또 뽑나? 어? 올랐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네 됐어 됐어 이거 이거 2년까지 말까 열쇠 다 뽑았다 응 아 얘 9살 꼈어 1살 다 뽑았 3번 ricer 3번 초밥이 3번 코에 없잖아 1번은 없나봐 열쇠 1번? 3번 있네 저기 열쇠 1번 1번 중기가 주인이 해볼래 10번? 10번 한 번 받고싶다 옵션 안으로 인형들 몇개 더 다 진중이라서 비싸나 마카오나씨 이거 너한테 뽑아갈거야 하나에 다 1000원씩 5천원씩 그런줄 알았어 이렇게 잘 잡히겠네 잘 잡았다 간다 잘 잡았어 좋아 좋아 이제 얘를 잡겠어 잘 잡았지 안있네? 안 돼? 저 우리 미터 엄청나 영상 한번 지방이 그거야? 옷 입고 있는데 옷 입고 있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좀 큰데 그치? 어 무겁다 또 좋다 진짜 토토로 뽑을거야 또 내려왔다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개? 개하고 아니면 지방이 앞에 지방이 한마디 있잖아 잘 잡았다 그냥 누워서 안된다 지방이라고 그치 그치? 잘 잡았다 다운하씨 이런거는 이제 잡기싶거든 잘 잡았다 잘 안밀리네 여기서 토이사 어 얘 뽑아야겠다 턱이 있어가지고 여기 턱이 있어 턱을 해놓으셨네 턱을 해놓으셨네 지금 내가 2만원 넣었거든 다 마지막 한 판이다 지방이 여러분 마지막 판이에요 수치한 오오오 두개잡은 줄 알았네 와 이거 뽑겠는데 안 나오려나 아 안 나온다 마지막 한번 남았네 어? 어때? 아 또 바꿔봐야 되지 어 자꾸 떨어졌어 아니 잠깐만 마지막 파인 아 이거 근데 잘 잡았긴 잘 잡았다 아 근데 떨어져야 되는데 너랑 잠깐 한 말씀 자 우리 뽑을거 4번 어 뭐어 이거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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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개나 보고 왔다 지방이 그래 무민 다 퇴근 없네 근데 4번 열쇠 뭐어 이거 4번 열쇠 아 여기가 아씨 이게 누구야 이상하게 생겼어 아 뭐어 이거 뭐어 이거 4번 맞나 아 아 왜 열쇠를 못입니까 아 됐다 열었습니다 4번 뭐어 이거 호주의 시니컬토끼 이상한 1번 가오나씨 가짜 가오나씨 가짜 가오나씨인거 같은데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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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가짜 나완이 왜냐 감사합니다.